이재명 계좌추적이 시작이 됐냐 진작 했어야 될 일인데 양쪽이 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김용 정진상 조응천 노무현 안시정 구속돼 절절히 유감을 표명했다 이재명도 해라 김종민 의원 이재명 의혹을 방어하면 제2의 조국 사태를 만난다 방탄정단 안 된다 안철수 이재명 한국의 근본을 흔들고 훼손 했다 스스로 대표직을 내려와야 된다 안철수 의원이 오래간만에 이재명 대한민국 근본 흔들고 훼손 스스로 대표직 내려와야 한다 대한민국 근본을 흔든 것은 이재명 사건 정도 차원이 아니죠 선거 부정 문제를 컴퓨터 전문가가 한마디도 언급 못 하지 않습니까 다 그러니까 해결이 난만한 사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선관위가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모든 정치인들의 앞에서 다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다 되는데 김용 대선 자금 받을 때 현금 2억 원이 아마 거의 타이밍이 일치하는 겁니다. 지난해 2월 이재명 대표 집에서 대선 경선기관의 현금 2억 원을 가져 나와서 이재명 대표 계좌에 입금한 정황을 포착해서 계좌 추적 에 들어갔다 그때가 아마 이제 유동주로부터 김용이 돈을 받았던 시점인 모양입니다. 이 사건은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것은 처음이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계좌 추적 영장을 법원에서 발룹 받아서 수년치 지금 자금 흐름을 살펴볼 것이 아니고 살펴보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목격한 정언한 사람이 지난번에 경기도청에 비서실 직원이 목격하고 이 직원을 불러가지고 배 씨가 이재명 대표 자택에서 현금 있는 종이 가방을 들고 나온 것을 봤다. 배 씨에게서 1억에서 2억 원쯤 된다고 들었다. 고 검찰에 진술했다. 이재명 대표 계좌에 현금이 입금된 지난해 6월은 김용 전 부원장의 불법 경선 자금 수수 시기와 겹친다. 남욱이 조성 하고 정민영 이름 전달하고 유동규 와 받아가지고 김용한께 전달한 그 시점하고 일치한다는 거죠. 검찰이 이제 수사를 해서 아마 밝혀내지 않겠냐 그렇게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 편이고 남편이고 간에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틀린 것은 틀린 것이니까 그걸 명확하게 밝혀야 되고 오늘 이 방송에는 이재명 대표를 아주 열렬히 사랑하는 분들은 많이 안 들어오시겠지만 그분들도 부탁 하고 싶은 것. 강용석 씨에 대한 여러분들 열렬한 그런 칭송을 하시는 분들도 부탁 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오로지 사람을 떠나서 사안에 옳고 그름에 대한 부분에 집중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절대 사람에 대해서 이러면 광편이 되면 안 됩니다. 인간이란 것은 50보 100보입니다.